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윤 팀장님, 이제 어느덧 아시안게임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다음 주입니다. 23일부터 중국 황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작년에 원래 진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미뤄졌었죠. 아시안게임이 미뤄졌고 지금은 미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게 이제 다양한 이스폰츠 종목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19회 황저우 아시안게임의 첫 정식 종목으로 이스포츠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스포츠는 24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롤을 비롯한 유명 게임 등에 각국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활발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국내 4대 금융그룹도 국가대표팀에 대한 후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배구라든지 핸드볼, 유도팀을 후원하고 있고요. KB금융은 수영과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룹 이미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전 대비 아시안게임 전반에 대한 마케팅비 집행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도 좀 관심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혜주로는 광고주 혹은 스트리밍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관련된 주변주들을 한번 살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관련주 내에서 아프리카TV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프리카TV는 e스포츠와 아시안게임의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에 소속된 BJ들이 중계방 활성화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일본과 태국 시장의 신규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안착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많은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아프리카TV의 스트리밍 증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게임주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하반기에는 대기업형 광고 수주도 확대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광고 매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예전에는 광고가 대부분 게임 광고에 국한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아프리카TV의 시청층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 20대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1,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까지도 시청자층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게임 광고 매출은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광고 관련된 건강이라든지 취미 관련된 광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외형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인수했던 디지털 마케팅 회사가 있습니다. CTDD라는 회사인데 이게 연결로 편입되면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증권사 리포트의 실적 컨설터를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최근 8월 초에 한 번 급등이 나왔고요. 9월 초에도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높은 위치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2022년에 낙폭이 좀 워낙에 컸었고 최근 바닥을 다치고 이제 바닥 탈피를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제 높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등 이후에 급등 중간뽕을 깨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고요. 5일 2평선을 밟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가 이제 9만 1,600원 정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9만 1천 원 정도 매수가로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고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1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8만 1천 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중개권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관심조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차이나 머니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달에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국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항공이나 그다음에 크루즈를 통해서 한국 입국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서울 주요 지역, 특히 명동 지역을 간다고 하게 되면 중국의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상당 부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에서 200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들이 내방을 할 만큼 그렇게 향후에 본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면세점에 방문객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보는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국내 추석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과거에 보면 해외여행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올해도 중국 경기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깝게 있는 우리나라에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나눠서 방문했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일본에서 후쿠시아 오염수 이후에 중국 내기의 반일 감정이 상당 부분 커지면서 아마 여행들이 취소가 되는 사례가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의 수혜가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면세점이나 카지노 관련주들은 여전히 관심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에 대해서 5일간 무비자 여행이 허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추절을 맞아서 제주, 중국 간의 임시편 15편 정도 항공편이 증설된다는 것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면세점 관련된 종목 중에서 관세를 환급 대행을 해주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대행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텍스 리펀드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지금 차지할 만큼 상당 1등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명동 상권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가맹점의 60%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명동 지역을 돌아다닌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구매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정부에서 방한 외국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3분기에도 이런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의 방안으로 인해서 특히 명동 지역에서 많이 돌아다니면 그만큼 텍스 리펀드에 대한 규모도 더 커진다. 그러면 그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이 이틀 연속 한 15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255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이 24만 주를 살 만큼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연기금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가는 지금 8월 달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조정은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이지만 6,800원 선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목표가격은 7,500원, 선전은 5,5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